저도 집에서는 그냥 이렇게 짜서 이렇게 바르거든요. 그냥 이렇게 싹 바르면 끝이에요. 하나만, 씻고 나서 하나만요. 스킨도 안 발라요. 근데 얘가 하는 일이요? 나는 너무너무 당겨서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눈에 주름도 많고 탄력도 처지고 목주름도 생기고 뭐 스팟도 많이 생기고 기비도 많이 생기고 뭐가 많이 올라와서 탄력도 무너지고 이래서 안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 게으르실수록 환영합니다. 바쁘실수록 더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왜냐면요. 씻고 나서 그냥 얘 하나만 피부가 먹을 수 있게 싹 도포를 하는데 얘가 워낙 흡수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진짜 피부 속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그냥 싹 들어가서 피부 속 저거 밑에까지 가서 왜? 워낙에 입자를 여러분들 모공 하나 대비 몇백 분의 일로 채쳐놨기 때문에 안으로 흡수가 되면 물론이거니와 원료까지도 이 90% 이상을 세계 각국에서 공수받은 임상까지 있는 기능성이 있는 자연유래 성분을 갖다 넣었어요. 자연유래 성분하면 우리 애들 바디로션이 들어있는데 단지 촉촉해요? 아니에요. 자연유래 성분인데도 촉촉해요를 넘어서 진짜 온갖 피부의 노화 방지 기능까지 갖고 있는 자연유래 성분까지도 모았어요. 그러니까 세수하고 나서 벌써 스킨, 로션, 에센스까지만 발라도 크림 바르기 전에 무겁고 끈적끈적하고 뭔가 미세먼지가 달라붙는 것 같고 이런 게 요즘 세진인데 세안하고 스킨도 하실 필요 없죠. 로션도 필요 없죠. 아이크림 하나만 하면 영양크림 관리까지 하나로 다 하니까 얼마나 이게 편하냐는구나. 이거 하나로 무려 45가지 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최신상은 진짜 자연유래 성분이 91.5%인데요. 이렇게 좋아지는 게 많아요. 일단은 건조한 지금 이 시즌에 72시간 수분 홀딩 효과부터 시작을 해서 피부 겉 속까지 보습 개선에 멜라닌, 지금 요즘에 기미 잡티 많이 올라오잖아요. 피부 밝기 투명도 개선, 피부 윤기 개선까지 도움받아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눈가 주름이며 팔자 주름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눈꺼풀 탄력 떨어지고 눈거리도 막 내려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리프팅까지 개선에 도움받아보시면서 사실 눈가 아이백은 눈 밑에 지방 주머니처럼 이렇게 블록하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런 고민 많으시더라고요. 화장품으로 눈가 아이백 부위까지 개선이 된다? 이런 거 기대해 보시기가 진짜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된다라는 임상 가지고 있고요. 3중 진피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것이 아니라 피부 속에 이렇게 안티에이징을 잡아주는 제품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이번에 완전히 초특급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피부 건조에 의한 가려운 완화에도 도움받아보시고요. 피부 보습도 유지효과 정말 끝내줍니다. 그것도 인공 찬바람에 이런 현상에서도 거기에 더스트 흡착 방지라고 해서 요즘에 미세먼지 말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도움받아보시고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까지도 걱정 없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지금 여러분께 좋은 조건으로 안내하는 거죠. 아니 미세먼지에 황사에 꽃가루 날리면 또 예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화장품을 가리죠. 간질간질간질간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최다로 44가지 임상을 가지고 있는 AHC 최신상 아이크림이 오늘 5천억 판매돌파 특집 원데이 특집전이잖아요. 무료 체험도 있으니까 아직도 최신상 안 써보신 분들은 써보시고 3월에 딱 한 번 교회입니다. 저희 사상 최초로 어떤 채널에서도 이렇게 드린 곳이 없어요. 오늘 한 번만 5만 8천원 상당의 아이크림이 4개, 4개, 4개 쭉 옆으로 갈게요. 그러면 4개까지 또 추가가 되면 12개죠. 여기다가 중용량도 여행 갈 때 많이 사세요. 매장에서 2만 5천원 상당. 하나, 둘, 세 개 더하면 15개죠. 그러니까요. 15개까지 만나보시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특집전답게 물론 써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다 드리면서 옆에 보시면 이겁니다. 지금 최고가의 오일